오빠 나 할 말 있는데.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기다릴래? 그래라. 내가 캡페논스 하고 밤에서 조금만 기다리래. 하던 일. 마무리하고 금방 갈게. 지금 준비하는 일. 마무리. 잘 될 것 같아? 강정일 팀장. 나 못 버려. 날 위해서 살인까지 한 사람인데. 강정일 자신을 위해서죠. 강정일 팀장이랑 나 4년 넘게 연인이었어. 이동준 씨 10년 동안 판사였어요. 신념의 판사 이동준도 꺾였던 마음. 강정일의 4년이 버틸 수 있을까? 강정일 자신이 살아야 하는데. 불 notamment. 하! 하! 아빠, 아빠, 나 어떡하지?